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고구마에 대한 항암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50% 적게 암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고구마가 암 예방에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고구마 속에는 간글류사이드라는 방지질 성분이 있는데 세포의 성장, 증식, 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대의약연구소에서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항암기능이 있는 최소 82종류를 조사한 결과 고구마가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염증과 활성산수의 발생을 억제해서 몸속에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고구마에 대한 항암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50% 적게 암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인체 세포에 생기는 염증을 막아서 각종 암과 폐암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요? 세 가지입니다. 껍질째, 색깔별로 다양하게 그리고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껍질째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고구마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고 호박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방법에 따라 혈당지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생고구마는 혈당지수 즉 GI 지수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때는 46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구웠을 경우에는 94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무, 사과, 김치입니다. 첫 번째로 무인데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 속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 칼르심, 갈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음식물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즈라는 소화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속의 각종 항암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과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장에 가스가 생기기 쉬운데 사과 속의 팩틴 성분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서 유독물질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기 편한 식품으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김치를 함께 먹어왔죠. 고구마가 텁텁해서 목이 막히거나 단맛에 물릴 때쯤에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맛을 내면서 깔끔하게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고 더욱이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주는 자금까지 있습니다. 고구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위가 약한 사람은 고구마로 인해서 위산과다나 수화불량, 속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고 신장이 약하거나 만성심부전 환자들은 칼륨의 섭취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고칼륨 식품인 고구마를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장이 과민한 사람은 고구마에 풍부한 식이섬유로 가스를 많이 발증시켜서 장 트러블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당뇨병 환자는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하루에 고구마를 몇 개까지 먹는 게 적당할까요? 고구마는 이제 익히면 더 달아지죠 맛이 그래서 생고구마는 하루에 한 두세 개까지 드셔도 되겠지만 익힌 고구마는 하루에 한 개 정도로 제한을 하시고 특히 또 고구마 중에서도 많이 단 고구마가 있죠 많이 단 고구마는 호박고구마처럼 많이 단 고구마는 반 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 고구마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여러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클로로겐산과 섬유질 그리고 칼륨들은 혈관에 큰 도움을 주는데 특히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항산화제로서 혈관을 강화시키고 또 혈관 뇌피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지력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한 개 정도는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면서 공복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단 고구마지만 칼로리를 그렇게 많이 높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GI 지수라고 하죠. 당지수, 혈당치를 올리는 그 정도가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맛은 달지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은 채소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 대신 감자를 먹는 것은 어떤가요? 고구마 대신 감자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자는 고구마보다 열량이 낮고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는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고구마가 더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암 진단이 사망선고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5년 생존율 통계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을 이겨내기까지는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을 밟으셔야 되는데 이때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는 것은 암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통합의학적 치료를 합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로 대표되는 현대학적 표준치료를 기본으로 시행하지만 그에 추가해서 영양요법, 심리적, 정신적 프로그램이나 보안요법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병행합니다. 대부분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지만 꼭 채식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참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천년 그대로의 음식을 지향하고 화학성분이나 첨간물을 섭취하지 않으려 신경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의사가 권하니까 당연히 시술 받는 것이 아니고 치료 내용에 대해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활발하게 지리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치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합니다. 또 자신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진다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투병 의지가 있습니다. 암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여태껏 잘못했던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열심히 노력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강한 신념을 가집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척하지는 않습니다. 만호 환자들이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암 치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암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어서 맹목적인 긍정적인 태도와는 구분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마음 안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잔지하고 있지만 그걸 잊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쥐꼬리만큼 남아있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가해서 면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올인해서 치료에 임하면 생존을 연장할 수 있을 거고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암생전자들은 표준치료에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존의 개념에 맞서는 과감한 도전정신을 보입니다. 즉,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치료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견뎌낼 수 있을 정도만의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강한 신념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신념과 적극적인 태도가 치료 효과를 높여줍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강한 집념으로 운동을 계속합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무기력하더라도 운동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개 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운동 부족이 면역력 지하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이지를 불태웁니다. 터미널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직장에 출근하듯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운동을 하고 다른 행사들은 운동 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조절합니다. 다섯 번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생존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이 나름대로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목적 인식이 뚜렷한 경우도 많습니다. 내 딸이 시집갈 때까지는 살아야지 라든가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는 살아야지 하는 식으로 인생에서의 중요한 성취나 이벤트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갖고 있습니다. 암생존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봉사정신이 충만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도울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반인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면서 화합을 끌어내는 신통한 능력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와 봉사정신으로 인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즐겁고 보람찬 삶을 영위합니다. 여섯 번째,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합니다. 암생존자들은 좋은 인간관계 위주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이미 마음을 피웠기 때문에 여태껏 살아오면서 사였을 갈등과 미운 감정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쁜 관계가 생기면 뒤도다로 보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는 냉정함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회단체로까지 좋은 대인관계를 넓혀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성취감을 이룩합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느냐라며 반문하는데 제가 환자들에게 출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생각이 많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말끔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대로 즉시 실행합니다. 내가 꼭 해야 하지만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일은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 기록해둡니다. 내가 꼭 해야 하지만 내키지 않거나 하기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꼭 할 필요가 없다면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내 머릿속은 항상 깨끗이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나서 즐겁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지만 나를 비방하거나 만남에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멀리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즐기기에도 시간은 모자랍니다. 골치 아픈 일이나 스트레스로 시간을 죽이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고 나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단순하고 즐겁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랍니다.